과체중이거나 자신의 몸에 대해 더 좋게 느끼고자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건강할 수 있다. 다이어트를 위한 여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신적 전략이 있다. 먼저 자신이 이상적인 체중 또는 권장체중 내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는 bmi, 신체 질량지수,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키가 170cm인 경우에는 53kg에서 72kg이 이상적인 체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계산하는 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온라인 계산기도 있다. 키에 맞는 권장 bmi를 초과하고 나 몇 kg을 빼고 싶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심리 전략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부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니 체중 감량 여정을 더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계속해서 읽어보자. 다이어트를 위한 정신적 조언 5가지 1. 배가 고픈 상태로 장을 보러 가지 않는다. 배가 고플 때는 절대 장을 보러 가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정신적 전략 중 하나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사람들은 이 방법을 좀처럼 실천해 옮기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은 음식을 사고 싶어짐으로 배가 고플 때 장을 보러 가는 것은 큰 실수이다. 할인하는 과자에 휘둘리거나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선택하지 말자. 이는 체중 감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오 희려 살이 더 찌게 만들 수 있다. 2. 쉽게 보이는 곳에 특정 음식을 두지 않는다. 어떤 음식을 보게 되면 먹는 것을 도저히 피할 수 없어 살이 찌거나 체중 감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체중 감량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음식을 눈에 안 보이게 치우는 것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심리 전략이다. 초콜릿이나 과자와 같이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라면 아예 구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받은 경우에는 식료품 저장실에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자 식료품 저장실을 지나가다가 거기에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린 음식을 발견했을 수도 있다. 3. 급하지 않게 천천히 식사를 한다 때로는 식사를 빨리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면 식사를 빨리 하지 않아야 한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식사를 하면 위장을 속일 수 있다. 식사를 마치기 전에 위장을 가득 채워 더 빠르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습관은 식후에 나타나는 더 부룩한 느낌이나 팽만감을 피할 수도 있다. 아침을 매우 빠르고 급하게 먹는 경향이 있다면 조금 더 일찍 일어나자. 수면 시간이 몇 분 정도 줄어들 수는 있지만 체중 감량 목표에 유익하다. 4. 불안을 관리하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불안은 배가 고프지 않을 때 음식을 먹는 한 가지 이유일 수 있다. 불안으로 인해 음식을 먹는 것이 체중 증가를 유발한다면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습관을 실천하는 것으로 시작해 볼 수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운동이다. 밤에 운동을 하면 하루 동안 쌓인 모든 스트레스를 푸는데 도움이 되므로 바람직하다. 주말에는 하이킹을 가거나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해보자. 이 모든 방법은 불안을 줄이는데 훌륭하다. 5. 배가 부를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는다. 식사를 마칠 때면 배가 너무 부른가? 점심시간이 지나면 항상 불편함이 느껴지는가? 배가 부를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이 글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정신적 조언이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접시에 더 적은 양의 음식을 담는다. 한 그릇 더 먹지 않는다. 디저트를 먹지 않는다. 거북하게 배가 부르지 않는 음식을 않는다. 우. 리는 배가 부를 때까지 음식을 먹는 경향이 있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응, 음식을 더 먹으면 배가 너무 부르고 소화가 더 느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이 있다.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가? 체중 감량 여정에서 이러한 전략 중 하나라도 고려해본 적이 있는가? 이러한 방법 외에도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식단의 과일과 채소를 포함시키는 것을 잊지 말자. 체중 감량 여정에서 이러한 전략 중 하나를 포함시키는 것을 잊지 말자.